인류의 역사를 인구로 접근해보면 이때까지는 세상에 커다란 두 번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위기가 두 번 이상 네 안녕하세요 비건 전문 비즈니스 프로듀서 조은희입니다 현재는 호주의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비건 스타트업의 한국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동양철학을 공부했고요 금융계와 교육서비스업에서 각각 15년씩 경제활동을 했고 사회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공부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저로 하여금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요 또 사실은 그 관심하고 저의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더 광범위한 실천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ESG 비즈니스를 프로듀싱하는 디오픈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성, 성장성을 보고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제가 몇몇 비건들을 만나보면 비건이 된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하더라고요 건강 측면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동물을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 있는데 왜 비건인가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로 지배학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동물이 불쌍해 동물을 학대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런 윤리성 때문에 아니면 육식을 많이 했더니 내가 병이 생겼다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축산업이 동물들을 많이 했더니 얘네가 방귀도 끼고 트림도 해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된다더라 그럼 얘네들을 키우자니까 산림을 다 벌채했다더라 그래서 자연재해가 더 많아졌더라 환경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는 거죠 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얘기하고 그 단 대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구로 접근해보면 이때까지는 세상에 커다란 두 번의 식량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량난 위기가 왔다고 하는 19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0년에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식량 공급 체계로는 도저히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암울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불행인지 사실은 다행인 건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999년도에 예상대로 인구는 두 배인 60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기술자 덕분에 식량 부족의 위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공장식 축산업의 발달 결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으로 식량 부족의 위험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단 생존은 했습니다 결국은 공장식 축산업과 공장식 농업으로 인해서 식량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량 위기라고 불리워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미국 같은 선식국에서 베지테리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동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과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 동물 학대의 문제 소비자들이 관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두 번째 일어난 식량난의 문제는 첫 번째 식량난 문제 때는 오로지 생존이 1번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서 결국 살아남았는데 지금 식량난은 새로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플러스 그때 대량 생산에서 야기된 기후위기, 환경 문제까지 같이 탑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결국 체험하고 있는 윤리나 환경이나 건강 문제에 모든 들어가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비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윤리성, 건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환경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대용류 시장이라든지 혹은 지금 대용류 만드는 움직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공장식 축산업에서 환경에 문제가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구적으로도 기후변화 이런 거 없는 거죠 일종의 충분히 소를 키워도 우리가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육식을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되지 않는 거죠 공장식 축산업을 가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통계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통계내기가 되게 어려운 시자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지구상에서 자기가 먹는 육류의 99%는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1% 정도만 방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 그 가정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그 가정이 맞는다고 하면 대체육 필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자면 현재 식량 시스템으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오늘 제가 그 도표는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루에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 성인 남자의 경우에 하루에 75g이면 충분하세요 단백질 양이 그럼 이 단백질 양 75g을 합의하고 있는 고기 양으로 따져보면 고기의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한 180에서 200g 정도 고기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1인분 양에 속하는 정도의 양인데요 그것만 먹으면 하루에 먹는 단백질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구도를 쫙 펼쳐서 고기 먹는 양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요 선진국 있죠 미주나 유럽이나 호주 이미 두 배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못 먹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이쪽들은 거의 사실은 거의 고기뿐만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세상이 굉장히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나눠 먹으면 나눠 먹으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결부된 문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전체 식량 생산량 중에서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를 섭취하고 있을까요 제 말은 반대말로는 몇 퍼센트를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식량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가공 단계 그 다음에 이거를 취하하는 운송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집이나 식당이 되겠죠 이 여정에서 100% 식품 중에서 34%가 버려집니다 결국은 100% 식량 생산을 해놨는데 인구가 64%만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4% 건지고 전 세계의 식량 영양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맞추면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영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대체육 필요 없겠죠 이런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필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게 기후변화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인류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용욕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용욕은 먹겠다 안 먹겠다 아니면 필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대용욕을 만드는 업계 관계자들한테 많은 요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모방 전략을 어쨌든 구사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건가요? CS 2019년에 나왔던 임파시블푸드 햄버거 패티는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예 알아볼 수도 없고요 시각적으로도 대두콩 매주콩으로 만들었는데 핏물까지 재현시켰습니다 네